그녀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진 로켓스타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츠바사의 로켓스타에서 이어지는 팀 세컨드의 바닷바람가 캐스터네츠 바다 무대에서 시어터로 옮겨진 그녀들의 뜨거운 무대에서 이어지는 모두의 스테이지가 끝나고 다음은 다시 한번 시작되는 솔로 메들리 이번 차례는 마츠리의 수로 페스타 일루미네이션 그 다음은 아리사의 수로 초자연 현상 아이돌 짱 연속되는 전파송 속에서 객석의 모두는 정신없이 멜로디에 맞춰 열심히 코를 외칩니다. 뜨거움과 즐거움 속에서 담겨진 각자의 결의와 이어지는 이야기 코토화에서 이어진 마츠리, 모모크에서 이어진 아리사의 무대가 끝이 나며 그 다음의 이야기는 팀 피프스의 바통터치로 이어집니다. 제목처럼 모두의 바통을 이어받은 팀 피프스 특히 사유쿠는 미라이에게서 받은 미래와 용기를 품고 바통을 이어갑니다. 이어지는 바통 다음의 차례는 나오, 안나 후카의 센티멘탈 비너스 시지 않고 이어지는 바통에 팬들은 감동하고 지금을 기다린 시어터의 모두는 즐거워하며 선배도 프로듀서도 최고의 오프닝 라이브에 감동받으며 최고의 첫 스테이지로 남는 것인가 했지만 갑자기 멈춰버린 노래, 갑작스러운 기자재 트러블이 발생하며 노래가 중간에 끊기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트러블, 대형석으로 번지려고 할 때 관계자석의 치아의 목소리가 울려퍼지고 그 소리에 반응하듯 세 사람은 기질을 발휘해서 아카펠라와 관객들의 호응을 보아서 마지막까지 노래를 완창합니다. 일단 한산은 넘겼지만 장비가 가부하여 완전히 멈춰버린 상태에 재부팅을 시도해보지만 기계는 돌아오지 않고 이대로 라이브를 중지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 불안함을 감지한 치아의 아네와 미라의 아네는 기자재 쪽으로 아무 생각 없이 달려나갑니다. 드디어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끝내야 한다는 생각에 멤버들은 불안해하고 프로서 역시 모두의 이야기를 이대로 끝낼 수 없기에 제발 어떻게든 해달라며 모두를 위해 부탁하지만 기계는 그런 마음도 모른다며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태는 점점 최악으로 흘러가나 했지만 이런 끝은 그녀들을 넘어 객석이 있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엔딩 객석의 팬들은 박수와 한호를 보내며 모두에게 응원 마치 정적이 넘친 스테이지의 바통을 팬들이 이어가듯 모두의 목소리가 극장에 울려퍼집니다. 그 응원에 반응하듯 기자들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며 스테이지를 이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다음은 솔로 메들리 멤버들과 팬들의 바통을 이어가는 다음 멤버는 츠무기 츠무기의 소로 유리색 군붕호와 꼬창포 아까까지 긴장하고 불안해 뜨던 츠무기였지만 모두의 바통을 이어가겠다는 마음으로 그녀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정렬로 첫 솔로를 완벽하게 불러냅니다. 츠무기가 이어간 바통은 카오리가 받으며 그녀의 솔로 허밍버드로 모두의 마음에 보답하듯 노래를 부릅니다. 아까의 트러블로 마음 떨던 멤버들은 카오리의 스테이지를 통해 그 불안감을 잠재우고 이어지는 바통은 팀 메들리 팀 서드의 오렌지의 기어 팀 포스트의 캐치마이 페링 팀 포스트의 스타 인플레이션 팀 세븐스의 트월러 팀 식스의 언론 박스를 여는 법 팀 간에 이어지는 바통 속에서 팀 에이스의 처음이자 오늘의 마지막 무대가 다가왔습니다. 모두의 바통 속에 감동한 미라이지만 아직 그 감동은 열렀습니다. 드디어 팀 에이스의 차례 그녀들의 첫 시어터 무대이자 첫 데뷔 무대 데뷔 무대이자 마지막 무대의 시작 전 그녀들의 인사가 이어집니다. 팀 대표로서 MC를 시작하는 미라이 시어터의 미래 그리고 자신들의 꿈 지금까지 오늘을 생각하며 지금에 왔지만 이보다 더 앞에 이야기는 상상하고 생각해도 알 수 없었던 미라이 얼마 전까지 꿈이라는 것이 없던 그녀가 선배들을 만나고 꿈이 생기며 모두를 만났기에 지금까지 나아갈 수 있었으며 그 덕분에 지금의 이 순간까지 꿈을 이어갈 수 있었고 계속해서 달려나가겠다며 미래의 꿈을 이어가겠다며 그 마음을 담아 팀 에이스는 오늘 시어터의 아이돌이 되어 모두에게 미소와 꿈을 전해주겠다며 그녀들의 데뷔를 알리는 노래 리플레인 릴레이션을 부릅니다. 오프닝 라이브의 마무리이자 모두의 시작을 알리는 리플레인 릴레이션 지금까지 모두가 이어 마무리를 상징하는 노래 속에 울려퍼지는 미라이의 마음 이 시어터의 아이돌은 39명의 마음이 전해졌으면 하는 그 바람에 답하듯 객석의 통로에서 모두가 등장하며 다같이 노래를 부릅니다 마치 그때가 다시 떠오르는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그녀들의 마음이 담겨진 천막이 등장하며 시어터의 개막을 알리는 첫 무대는 막을 내립니다 라이브가 끝나고 그 여운을 담고 올라온 시어터의 옥상 크리스마스 밤에 내리는 눈은 하이트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 해의 마지막 라이브는 끝났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타트 라인에 섰을 뿐 새한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그녀들이 새롭게 써내려가는 극장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지켜본 3개월 그녀들이 달려온 1년 그 수많은 이야기의 끝을 상징하는 이번 12화 12화는 평범한 라이브 스토리 속에서 이 라이브에 담겨진 그녀들의 의미와 라이브를 보러 온 모두의 마음이 담겨진 편이었습니다 레이즈 더 드림 꿈을 키워라 새롭게 열린 시어터에서 꿈을 키워하기 위한 라이브를 시어터의 시작을 알리는 라이브를 시작한 밀리언 스타즈 서로 따로따로였던 팀 시어터의 아이돌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고 마음을 이어가며 마치 바통을 이어가듯 릴리 같은 그녀들의 멋진 라이브 팀에서 솔로로 다시 팀으로 이어지는 라이브 라이브 장면만 보면 그런 감정이 잘 안 느껴지겠지만 그녀들이 지금까지 1화부터 11화까지 쌓아온 서사가 있고 지금까지 쌓아온 서사를 12화 라이브를 통해 전부 보여주었기에 가장 의미가 깊은 라이브고 의미가 깊은 최종화였죠 라이브를 하는 중간중간 대기시가 의상실 엑스테이지를 보여주며 서로가 대화를 하는 장면 츠바사의 서로가 끝나고 대기시로 돌아왔을 때 맞이해주는 미라이와 시즈카의 장면은 츠바사가 진지하게 바통을 이어주었다는 장면이었죠 팀 메들리 이후 이어진 솔로 메들리 파트인 마츠리와 아리사 편 마츠리는 코투아에게서 제대로 이어받았다고 하고 아리사는 모모코에게서 이어받았다고 이야기했을 때 코투아의 인사에서부터 이어지는 모두의 바통이 앞에 친구들을 지나 마츠리까지 이어졌으며 특히 모모코와 아리사의 경우 아이돌 팬이었던 아리사가 데뷔 이벤트 때 진지하게 임하는 모모코를 보며 팬이 아닌 아이돌로서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은 서로가 바통이 이어지고 마음이 이어지는 부분이었죠 그리고 사유코네의 팀 피프스가 오르기 전 미라이에게서 용기를 받았다는 사유코의 대사 이는 공토라이브 당시 비현실적인 면과 불완전함 속에서 불안했던 사유코였지만 미라이가 모두를 이끌어주고 꿈의 경치를 보여주었기에 지금의 바통을 이어서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미라이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신의 나약함을 나타내는 안경을 미라이에게 맡기며 무대에 오르는 장면은 미라이에게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밀리언 시리즈의 전설적인 악고 센티멘탈 비너스 이 센티멘탈 비너스는 라이브에서 사용되었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 전설이 시작된 라이브가 바로 세컨드 라이브 엔조이 하모니 멤버도 연출도 세컨드 때처럼 센스 액트3 애니메이션에서 거의 똑같이 연출되었죠 세컨드 센티멘탈 비너스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짜 길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 후에 센티멘탈 비너스 소개할 때가 찾아오면 두 개의 라이브랑 애니들을 같이 섞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활약으로 다행히 트러블 하나는 넘겼지만 기자재는 다시 작동할 생각을 안하니 기념적이고 중요한 첫 라이브를 중지해야 하는 상황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달려온 이 무대를 트러블 때문에 중지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모두 불안에 떨지만 팬들의 응원과 한호, 박수 소리가 울려퍼지며 조용하고 아무도 없는 스테이지 위를 팬들이 대신 바통을 이어가는 장면이라 기념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만들어가는 스테이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죠 그리고 이어지는 솔로 메들리 첫 타자는 츠무기의 유리색 군붕어 꽃창포 11화부터 계속 불안해하고 12화에 와서도 긴장하고 떨던 츠무기 갑작스러운 트러블 때문에 결국 자기한테 바통이 오지 않고 이대로 허무하게 끝나나 했지만 모두가 이어주고 팬들이 이어준 바통을 이어가기 위해 각성한 장면은 츠무기의 서사가 여기에 와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어지는 카오리의 허밍버드가 긴장하고 불안해하던 모두의 마음을 진정시켜주고 치유시켜주는 아름다움 장면이었습니다 솔로 메들리 후 이어지는 팀 메들리 서드부터 시작해 포스, 퍼스트, 세븐스, 식스로 이어지며 그리고 마지막 데뷔를 앞둔 에이스의 무대 첫 시어터 무대이자 동시에 그녀들이 데뷔하는 무대였던 만큼 라이브의 마지막 엔딩을 장식했고 미라이가 대표로 인사를 하는 모습은 이게 진짜 밀리언의 리더이자 동시에 꿈이 없던 이 아이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꿈을 들여다보며 모두와 이어지고 꿈을 찾아 이루는 길을 위해 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 동시에 그녀들의 노래 리플레인 릴레이션이 울려퍼지면서 라이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하고 나아가 39명 모두가 나와 마지막까지 다 함께 이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며 천막이 나오고 라이브가 끝나는 순서까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거기에 침묵이랑 카오리도 사인과 코멘트를 넣어서 39명의 마음을 하나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죠 특히 애니속 라이브는 레이즈 더 드리밍에서 보여준 장면의 오마주 아니 정확히 성행상형 12화 기준으로 맞춘 액트3의 레이즈 더 드리밍이었던 만큼 12화에서 못 보여준 모든 것을 라이브로 혼정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첫 라이브가 끝나고 여운의 장기지만 그 라이브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듯 브랜드 뉴스 시어터가 엔딩으로 흘러나오며 후일담을 보여주듯 모두가 데뷔하고 시어터가 오픈하며 후에 많은 활동과 이야기가 흘러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방과 CD, 노래와 라이브 등 애니에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마치 밀리시타로 이어지며 이야기는 계속 이어지고 그녀들의 반짝이간 꿈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열린 결마로 딱 마무리가 되며 많은 감동을 남겨주었습니다 정말 그 1년이라는 이야기와 마무리까지 딱 밀리답게 끝낸 최고의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1쿨이라는 짧은 이야기 속에서 1년간 모두의 이야기와 성장서설을 잘 담아온 밀리언 라이브 물론 1쿨이라는 짧은 편성이라 담지 못한 이야기도 많고 불량도 아쉬운 친구들도 많았지만 밀리를 잘 이해하는 감독이었기에 짧은 등장에서 각 친구들의 임피트가 컸고 나아가 주연인 3인방과 시어터의 시작을 알리는 두 사람의 서사를 중점으로 밀리언 라이브라는 게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수작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속에 중요한 이야기를 기승전교로 잘 풀어서 짧은 시비아에 잘 담았으며 거기다 부족한 분량은 게임 연동 스토리와 블루레이 3권으로 푸는 것도 마케팅적으로나 애니가 끝나도 즐길 수 있는 유의를 남겨주었기에 잘 편성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을 애니로 더 풀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요 자 이렇게 꿈과 대비 시어터 오픈이라는 1년이라는 이야기의 밀리언 라이브 애니메이션 10위화라는 편수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끝났지만 그녀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듯 코미스와 게임 속에 나온 모든 것을 보여주는 장면은 그녀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했죠 물론 이런 결말은 이기로 가는 길이 어느 정도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되지만 만약 그런 틀을 깨고 이기가 나온다면 게임 스토리를 약간 애니식으로 풀어서 새로운 이야기를 전개해도 괜찮을 듯 하네요 세 달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밀리언이 리뷰는 여기서 끝나지만 총집편 리뷰 영상과 추후에 계속 밀리언이와 관련된 콘텐츠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